여기 오지 말랬잖아. 부영아 죽었다고 전화한 건 당신이었어.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. 상황 끝이야. 언니 슬퍼. 보고 싶은 사람 못 봐서. 우리 초은이 신딸 안 만들어. 이제 숨지 않을래. 초은이.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. 착한 딸이 될게요. 약속. 초은. 기대 많이 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아니요 그냥 끊는 전화. 요즘 수상한 전화 자주 오는 거 알지? 무슨 전화요? 방금 같은 전화. 내가 받으면 뚝 끊는 거야. 초은이 한번. 품에 안아보고 싶어요.